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서 아주 무서운 독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뱀을 만들어 봤는데요. 살무사와 쌍두사 그리고 삼두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머리가 한개인 살무사 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사답게 머리는 삼각형이구요. 보시면 아주 긴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낼름거리는 혓바닥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죠. 아주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뱀 무늬 입니다. 보시면 역삼각형 무늬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정말로 전형적인 독사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뱀을 다 접고 나서는 안쪽에 이렇게 생긴 구부러지는 철사를 집어 넣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두꺼운 철사 인데요. 이것보다 좀 더 얇은 꽃 철사가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데 문구점이나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구부러지죠. 다 접고 나서 이 안쪽 부분에 꽃 철사를 집어 넣으시고 풀로 붙여 주시면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도 있구요. 또 펼 수도 있구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꽃 철사를 집어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살무사구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두개 입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두개인 쌍두사죠. 머리는 제가 전에 접었던 이 살무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었기 때문에 머리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빨이 있고 날름거리는 혓바닥이 있구요. 입을 벌리고 있죠. 머리 부분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무늬가 다릅니다. 이 살무사와 쌍두사의 무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쌍두사는 갈색과 빨간색이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산호뱀처럼 생겼는데 이 쌍두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머리가 두개인 쌍두사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가 세개입니다. 삼두사죠. 머리를 세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전 뱀들에 비해서는 머리 크기가 좀 작습니다. 좀 작죠. 그런데 접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머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이빨이 있구요. 혓바닥이 있구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삼두사답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개입니다. 무려 세개가 달려 있는데 보시면은 가운데 머리가 가운데 머리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모습에서 겹쳐져 있는 부분에 한 장, 맨 위에 짱을 한 장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만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접었던 이 삼모사와 무늬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무늬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역삼각형인데 이 삼두사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꼬리 끝까지는 무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머리까지만 무늬가 있고 꼬리 끝까지는 무늬가 있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길이를 더 만들기 위해서 저는 무늬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만큼의 길이를 만들지 않으면 전체적인 길이는 여기까지 오게 되지만 대신에 여기까지의 꼬리 끝까지 무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삼두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꽃철사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세 종류의 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머리가 1개인 삼두사와 머리가 2개인 쌍두사 그리고 머리가 3개인 삼두사입니다. 접는 법은 어렵지 않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